이곳 필리핀이 한 10년 정도 할 생각으로 왔는데 가족의 안정과 아이의 교육도 생각해야 하다보니까 나름 이 쾌적한 이 동네의 털을 잡았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뭐하는거에요? 감상하네요. 여러분 하우드도 두겁습니다. 지금 여기는 남양주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계절은 1월 한겨울인데요. 저희는 지금 여기 한여름 옷들을 채집하기 위해 와있습니다. 와있습니다. 일단 스페이스원. 3층 9도. 오늘 우리가 채집할 곳은 정확히 한 곳이에요. 다른 곳에 시선을 팔면 안돼요. 한 곳만 봐요. 한 곳만. 오늘 우리의 수확물은 다 그곳에 모였을 거에요. 알겠습니다. 노 스페이스. 뭐야? 뭐? 상우가 모델이었어? 포즈를 취해야지. 아주 좋아. 나한테 왜 그러는거지? 안녕하세요. 상품 먼저 보시고 고르시면 제가 지금 확인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옷. 티셔츠. 여름에 쓰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여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옷이랑 너무 찰떡이다. 신발. 우리 신발도 볼 수 있잖아. 아 신발 봐요. 어때? 우리 역대급 더운 나라로 갈 거란 말이야. 맞아요. 저거 너무 예쁘죠. 이번 여행은 빡세게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지 않나요? 그렇긴 하다. 물론 하긴 하겠지만. 아 근데 이 신발을 이렇게 꾸려주는 게 안되잖아. 꾸려시면 안되지. 아주 다행이야. 캐리어도 있어요. 어 캐리어 있다. 양봉 스타일. 아랍 가면 좀 먹히는 스타일일 것 같긴 해요. 모자 되게 예쁜데. 마우트홈에서 지가 1881년에 설립했던데. 두 명이 안까지 태어났거든요. 그 연도가 박힌 티셔츠나 이런 걸 하나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채집하는 모든 과정을 일일이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겨울인 나라에서 여름에 물건들을 채집하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저희에게 필요한 좋은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폴러를. 외출로 맞춰놓고. 어제 갑자기 여기 집에 천장 등 전원들이 싹 나와버려가지고 두꺼비를 내려갔어요. 우리 약간 야반도주 하는 것 같아요. 철거 직장인 집에 수모진에 다 가는 것 같아요. 안녕. 맛있겠는데? 다녀올게. 집 밖이 더 밝아있어. 지금까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할 때 한국에 한 3개월이 생기셨던 적이 없었는데. 반 년 있었습니다. 반 년. 인천이요. 네. 인천. 25km. 이따가 여기서 5km 빼야 된다. 오케이. 여기다 5km. 아 오케이. 엄청 차이 나네. 일부러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왜 때리는 거야? 떨려요? 네. 신나요? 신나는 건 잘 모르겠어. 여름이다. 여름이다. 공항까지 켜요. 공항까지 켜요. 맞아요. 맞지 않아요. 이 버스는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는 6100번 버스입니다. 교통카드 내리실 때 안 찍으셔도 되니까 다 집어넣으십시오. 아직 새벽인데 사람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 왕복 항공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더라구요 저희는 한국으로 들어갈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온 회가 안 끊었는데 대한항공이나 우리나라 항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예약을 하면 24시간 내에 무료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가방 구내신거 공사 있어서 5분정도만 오른쪽의 의자에 앉아있다 네 고맙습니다 결국 굴려왔습니다 전자팔채 테이프 붙여가지고 끝냈어요 밖에서 해야될거 없는거 맞지? 마실거 먹어야돼 어저께 사온 탄산수 셀렉스 프로틴 건강하게 소피 VIP 라운지 갈 수 있잖아 소피 VIP 라운지 갈 수 있잖아 네 치케팅하는데 VIP 라운지가 한장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소피 이름으로 한장 써놨거든요 나오기 싫으면 어떡하지 그럼 다녀와요 마닐라에 라운지 구경을 해보도록 하지요 엄청 열이가 있진 않은데 여긴가? 들어가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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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데이프 워커힐 호텔 디저트가 있어요 이거 못먹고가라니 예상을 못했네 나 왜 김치 잡은소 잠깐의 라운지 제형 어떠셨나요? pocz vertical 샬분 줄당겨서 약초 탑승 가능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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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에 들어가서는 판데비에스에 구름만 살겠고 무언가 지진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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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벗어요 갑갑하게 심리적인게 아니라 심리적인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는데 더 지진가신다 이번에 DJI 포켓3를 장만했어요 이렇게 해서 켜는 카메라인데 이 마이크도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2024년 2월이구요 저와 소피는 2024년 6월 8일에 결혼식장을 잡아놨는데 그 사이 기간 동안 뭘 해야되면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변변한 직장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한국에서 정착을 하면서 결혼식 준비를 해나가는게 맞겠지만 저희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여행을 계속해 나갈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결혼식 날짜를 잡았을때부터 결혼을 할때까지 그 시간이 애매했거든요 이번 여행의 목적지의 시작점을 필리핀으로 정한 이유는 이미 예전에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했던 얘기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거라는 해야할 일들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구요 필리핀 이후에도 동남아의 이곳저곳을 들리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역시 저희가 한국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되면 겪어보지 못할 뭔가 다른 것들을 찾아보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건 이제 소피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정착하지 않고 함께 나오기로 했다는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물론 죽을때까지 찾아 나가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소피 혼전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어때요? 신중생중하고요 신중생중하고요 어? 뭐라고? 들으면 안들리면 좋은 아이디어인거 같아요 뭐라그러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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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덥진 않다 아 그래? 작년에 한국을 버리고 필리핀으로 떠난 필리파파입니다 부겐 소피라고 합니다 너무 자점해요 성형이 엄청 실림해지셨네요 그림도 이렇게 하면 돼 필리핀에 반영이 있으니까 18kg 빠진거 8kg 반영이 있어야 돼 그렇게만 하면 돼 괜찮아요 동남아에 있을거에요 10 아 뭐야? 10만 3번 아! 고맙십니다 모니파시오가 무슨 뜻일까?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야? 뭐야 이런데는 월세 얼마나 해? 방두계 250만 방두계 250 우와 높은거 봐 네일아트 받으러 가도 돼요? 어 그렇다 마사지 받고 마사지 받고 싶다 경쟁자 만난거 경쟁자 누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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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몰랐지? 여기 선물이잖아 여기 선물이야 그 선물이야 서프레스 선물 하하하하 하하하하 준비사실 하나 알려줄까? 하하하하 소피 뭐 그러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발 벗어 신발 벗어 하하하하 신발 벗어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여기 도착해서 한 3-4일정도 된거 같아요 하하하하 우리 내일 어디가?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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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바다를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한 3시간 거리에 바다로 내려가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좋거든요. 보면은 일단 우후죽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동네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동네 보니까 굉장히 한국보다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저 아까 스쿨버스 봤어요. 저 학교 스쿨버스 어디? 그 앞에 지나갔어? 필리핀비그 그거 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아빠예요. 아 진짜? 어쨌든 여기 필리핀파가 이곳 필리핀이 한 10년 정도 할 생각으로 왔는데 가족의 안정과 아이의 교육도 생각해야 하다 보니까 나름 쾌적한 이 동네의 호를 잡았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저는 뭐 여기서 지내려고 온 게 아니라 예전에 참치 잡으러 갔다가 실패했던 사블라안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참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로 들어온 거고요. 공격적으로 그곳을 향해 내려가게 될 텐데 그 전에 필리핀에 살기로 한 이들의 삶이 어떤지 잠시 잠시 이루어지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누가 친구의 집에 들어와서 지우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한 한 달 전에 메이드를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좋은 수고, 설거지 등등 다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덜 부담좋게 지내고 있고요. 소피가 아직 자고 있습니다. 여기는 필립이 방이에요. 소피? 소피 소피 수영하러 가야지 소피 아침 운동하러 갈 시간이요. 수영 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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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피 이 시간에 일어난 거 처음이죠? 아닌데? 시간에 없어서 내가 올라가서 누가 없어? 내가 올라가서? 뭐 먹고 있어? 밥 먹고 있어? 네 이거 수영복인가? 이미? 아니지 수영복 1층에 가세요. 수영복 1층에 있다고? 응 어 아 밀려 필립아 네 너 한국에 살다가 필리핀에 왔잖아 네 필리핀에 사는 거 어때? 한국보다 1층도 왔어요 2층 집이 많이 있었어요 2층 집이 많이 있어서? 학교는 어때? 여기가 더 좋아 여기가 더 좋아? 여기가 더 좋아? 메디 메디가 그렇게 이쁘다며 언제도 메디랑 계속 왔지 왜? 수피가 참 씨들어 간 사이에 잠깐 인터뷰였고요 네 오늘은 깨웠어요 촬영한다는 거 알고 있어서 네 예쁘게 찍어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이따 올게 어머 이거 뭐야 네 부잔스러운 그림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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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찝찝 찍는 거야? 네 한번 포옹도 한번 해야 돼 지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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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에요 어머 어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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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한국에서의 삶과 필리핀의 삶을 비교하면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옷을 여름껏 만나면 되니까 하하하하 하루하루가 내일 영어특변 거 하는 거 같아가지고 영어 영어를 해야 돼 네 네 내가 열어야 돼 필카파가 자기의 시큐리티 카드를 넘겼습니다 시큐리핀 사이 왔다 와 하하하하 정원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고 있고요 여기의 특징은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부에 닿을 만한 공간이 많다는 거고요 진짜 한가하고 물 진짜 깨끗하고 한국에 있을 때 한 3개월 정도 수영을 다녔었는데 거기는 진짜 물에 사람이 이렇게 안 담궈져 있는 적이 없어요 물의 맛부터가 다르거든요 여기는 진짜 맑은 수돗물 느낌? 와 여기 레인인데 진짜 일반 수영장에 최소 2배 정확한 길은 모르겠어 1,2,3 우리가 여기 4일 정도 지냈잖아요 어때요? 여기서 지내는 기분이? 이 안에만 있으면 아주 좋아요 내가 얘기했던 필리핀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죠 나 아직 진짜 필리핀은 겹지 못한 것 같아요 어제 그랬잖아요 필리핀이가 나미님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필리핀이 한국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할게요 여기 안에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당 또는 송보같이 회사 건물들도 되게 많이 있고 필리핀파파가 다니는 회사는 조금 멀더라구요 그리고 사립학교도 많이 있고 KPN에 서민들만 떨어져서 오늘도 안전을 보장받는 쾌적한 삶을 느끼기에는 최적의 장소인 것 같구요 소피 가보자 소피 가보자 소피 가보자 소피 가보자 소피 가보자 어느 정도 해 올라오기 시작하면 살 타요 오늘은 없는데 여기서 1대1 수영국이 강사랑 같이 나와가지고 수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명 계속 수영하고 옆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제고 코칭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필리만민이도 개인 헬스 트레이너한테 매일 PT 받으시더라구요 커피 한게 진짜 좋아 그렇죠 저희가 솔룸비아랑 브라질에서 커피를 막 사보다가 과테말라 안티구아 가서 거기서 파는 안티구아산 커피를 샀는데 너무 맛있는 거에요 한국 와서 다시 다른 커피를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는거야 그래가지고 안티구아 커피를 사서 먹었더니 그 맛이 나요? 그 맛이 나요 로스팅하는 우리나라 업체들마다 약간의 판맛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긴 한데 기본 맛은 필리빠빠가 아이폰 쓰고 애플아체 쓰고 에어팟은 없죠? 에어팟은 없어요 이걸로 갤럭시 충전해도 되나? 돼요 이렇게 올리면 돼? 네 그럼 다 쓸 수 있겠다 어 그렇네 네 이게 그리고 불도 켜지고 거기 뒤에 충전캡으로 꽂을 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구독자님 중에 송호림님께서 저희 한국 들어왔을 때 이거 두 개 보내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 필리핀으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네 땡큐 어 끓였어? 물 끓이고 있어 이 갈아 놓은 원두를 좀 불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1분 정도 불려 놓고요 이렇게 한 1분 정도 불려 놓고요 이렇게 한 1분 정도 불려 놓고요 뭐 뭐 뭐 뭐 뭐 뭐 책 제목이 소설책이나 에세이 같은 거 보는 줄 알았는데 부의 주얼 자사 한국에 있을 때는 진짜 시간이 없었거든요 너무 바쁜 거야 내가 독서를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책을 진짜 못 읽었거든요 어 읽을 시간도 없었고 근데 난 그게 핑계라고 생각했지 내가 싫어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읽는 거다 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책을 읽게 되는 거야 어 진짜 시간표대로 살았어야 됐어 왜냐하면은 내가 회사에 가 있는 시간이 보통 뭐 8시간이었잖아 직장인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앞뒤로 지하철 타야 되고 하면은 막 근데 그 외의 시간은 또 육아를 해야되고 에세이 스케줄까지 내가 봐줘야 되잖아 필립이가 한국에 있을 때 쉬는 시간이 아예 없었다 없었어 필립이는 이렇게 어 혼자 멍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너무 늦게 들어가니까 필립이는 뭐 학원이나 태권도 같은 데서 이제 보육을 해 주다가 막 7시에 이렇게 집에 데리고 오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숙제를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숙제까지 다 하고 나면은 막 10시 11시 밥 먹어야 되지 씻어야 되지 10시 11시 돼서 잠이 드니까 애가 혼자 멍떼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살 시간이 없는 거지? 정말 생각할 시간 없어 그냥 방침을 시켜놔도 심심해하다가 레고 갖고 와서 레고 하고 책 읽고 근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내가 방치를 못 했던 거지 지금부터 지금까지 이거 해야 돼 어 딱 끝나면 바로 씻어 끝나면 바로 밥 먹어야 돼 이제 자야 돼 자기들 책 읽어야 돼 어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필립이가 그때 옛날에는 물론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때는 약간 필립이가 이렇게 편지를 써줘도 아빠가 써주라고 한 거예요 저런 뭔가 자기 의지보다는 그렇지 그렇지 뭔가 해야 되는 유지를 하는 거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기 알아서 와서 안기고 싫으면 또 가고 싫으면 가고 여기 온 게 가장 잘한 게 그 부분은 나도 여유로워졌고 한국에 있을 때는 계속 일하셨잖아요 맞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졸업 학기에 입사를 해서 그 회사를 쭉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셔츠 육아휴직 하느라 쉬고 그때 1년씩 쉬고 그때만 빼고는 계속 일했죠 회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내가 회사 사람들도 너무 좋고 근데 이번에 한국 가서 회사를 한 번 갔었잖아 근데 네 달 만에 간 거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리운 거야 그냥 내가 일을 안 해서 여기 지겨워서 일하는 게 그립다 이거보다는 맞아요 그 사람 그 공간 공동체으로 진짜 공개풀에 콩포카 먹대 저기 왔잖아 오빠한테 들어서 학교 위치나 이런 거 몰랐던 거야 그리고 마닐라의 트래픽이나 이런 거 몰랐던 거야 트래픽이 없으면 10분 15분이면 가요 한국까지 근데 트래픽이 있잖아 한 시간은 없죠 애들 준비할 시간 출근할 시간 네 네 골목인데 아주 거기에 아이들을 데리러 온 차들이 10대가 있는데 트래픽이 국제학교랑 바로 맞은편에 따로 국제학교가 또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번 묶여버리면 못 나가 그 골목을 드라이버들이 그러니까 넨이랑 같이 오는 거지 애를 학교를 시키러 부모님들 안 오고 네 일해야지 근데 일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모님들 여기 그냥 있는 돈으로 잘 사시는 거 같아 우리만 이렇게 아금바득 힘들게 매일 출퇴근을 반복하고 이러신 거 같아 굉장히 여유로우셔 플래비 친구 부모님들 보면 진짜 삶에서 묻어나온 게 여유가 적었구나 응 어 하이 스트리트가 그때 우리 저녁에 밥 먹었는데 우리 저녁에 저녁에 그러니까 밥 먹은 데가 세렌데라 서클이고 그 매장 3층에 있어요 주문도 다 같고 정리해 정리해 세제 사러 간 거죠? 어 세제 사러 갔어요 잠깐 어차피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거 뭐라 그러냐면 집사라 그래? 아니 아니 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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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퍼분들이 보통 이렇게 집마다 한 분씩 계시는 거죠? 여기는 우리 집은 한 명이고 네 네니라는 헬퍼가 따로 있는 집도 있고 아 애분은 우리는 애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네니 까진 필요 없어서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 명을 구한 거고 아 그러면 여기에 두 명이 자는 거예요? 두 명이 잘 수 있어요 원래 우리 여기 이사 오기 전 집은 애가 어렸어서 여기 2층층에 두 명이 잤었대요 아아 한 명은 헬퍼고 한 명은 네니고 여기가 그러니까 그 헬퍼들이 다용도 질어서 잔대요 그래서 요거 아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기 다용도실에서 여기서 주무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짐들도 다 여기 있으시고 세탁기 돌릴 때 그냥 여기가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네니도 여기 있었다는 얘기신 거죠 처음에 헬퍼 들어왔을 때 뭔가 미안해가지고 일부러 막 청소하고 막 정리응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네 네 네 네 왜 한국인이 익숙치 않잖아 네 네 네 네 비슷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안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가 요새는 일부러 정리도 일부러 약간 놔두시고 약간 그러신다고 네 네 네 왜냐하면 너무 할 일이 없으면 무료해야 하니까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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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어깨가 무거워 지졌고 안 오셨어요? 선생님은 아직? 아직 안 오셨어요. 11시부터 와서 아 알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저희 여기 온 첫날 필리필파파가 저녁 거하게 샀거든요. 그 부분은 에필로그에 담을 테니까 자세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 식당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스 하나에 250디야. 런치 메뉴? 네. 너무 아프지 여기. 도넛 먹으러 갈까? 뭐야 뭐야. 필요없다고 그래가지고 나 쓰려고 산거잖아. 하나밖에 안 샀잖아. 그러니까. 그거 내꺼야. 복금우동 이런거 어때? 장애가 있거나 고령인분들한테는 할인이 있어요. 어머. 우리 기보는 거 진짜 별로다. 네. 아 보여? 프리필파 야채를 진짜 안 먹잖아요. 야채가 있어서 너무 많다. 맛있다. 부족하지? 버블티 먹자. 허니껏 좀 뺏어 먹어. 아 버블티 하나만 할까? 응 하나만. 골든버블 밀크티 미디엄 하나만 하자. 어. 그라스절리 밀크티다. 그게 뭐야? 이거 나중에 먹어볼래. 오케이. 버블티에서 꿀맛이 난다고요? 우베라는 필리핀 뿌리식물? 그거 같은 거네? 그거 뭐냐? 그거. 그거. 그거 알죠? 우리가 자주 먹는 그거. 그거. 타로. 어. 타로. 나중에 먹으실래요? 오케이. 설탕 많이 안 들어가서 괜찮다. 내가 달달해서.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다. 드니. 여기 삼싱이라고 했던 거. 아. 가격이. 발톱 깎아주고만 그러는 거야? 오오. 그럴걸요? 나 태어나서 나의 성스러운 발톱을 누군가한테 맡겨본 적이 없긴 한데. 나한테 먹힌 적 있잖아. 에이. 나한테 먹힌 적 있잖아. 왁싱 어때요? 드니는? 왁싱? 브라질리아 왁싱 800만원씩 있거든요. 2만원. 왁싱 한번 가? 뭐 인생에서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지. 소피도 해야지 그럼. 예약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러네요. 어차피 오늘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려면 오늘 해야지. 네. 그럼 마사지는 어떻게 해야지? 마사지 받으러 지금 가야겠지? 겁을 쏟아낼 것 같은데? 람보르기니네. 어머. 람보르기니네. 대장이 있어. 예쁘다. 응. 여기 포라쇠요? 포라쇠. 포라쇠? 여기 나와. 우와. 나는 저기 있는 거. 벤틀리. 우와. 이런 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가봐요. 우와. 무서운다. 신호등. 9초 남았어. 잠깐만.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오우. 타이 로얄 마사지? 네. 첫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헐. 네. 수고하십니까? 여기 부동산이야. 여기 부동산. 여기도 십만배소네. 한 250만원 월세요? 필리파파네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니까 저한테 매매인가 보다 1,600만원이면 살 수 있어? 1,700만원? 16억 16억 16억이요? 어 16억이요? 16억? 16억이야 16억? 다 짜였네 그런 차 살만한 사람들이니까 16억짜리 집에 살겠네 그러겠지 차값이 3억인데 나 여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16억짜리 집에 살면서 이런 그 매니큐어, 페디큐어를 2,300만원에 받으면서 산다는 거 페이퍼를 20만원, 30만원에 이렇게 몇 명씩 구매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건 더 부유하게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그치 16억이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거구나 여기다 사는 게 나을 수 있지 그치 와 잘 줄 사신다 난 아직 16억이 없어서 한 얘기에요 오케이 여기 스마트 씬을 통해 스마트 씬을 통해 스마트 씬을 통해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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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검사기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사람들 지나가요 가게 들어가면 종달 날짜리 아아 손님 들어갔다는 거 어머 왜? 안 올라가는 거 안 눌렀었어? 아니야 저분 내려가는 거 아 괜찮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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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직접 씬을 해줘요 뭐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작하자마자 잤어? 어 거의 바로 잤어 지금 그러고 돌아가면 되나 싶긴 해 우리 오늘 왜 모자 안 챙긴 거야 그러게 통틀 잡고 다닌다가 그냥 기억이 안 나요 몸 뒤집을 때 한번 깼고 마지막에 발바닥을 때리길래 깼어요 한 시간 반짜리 해 끌자 한 시간 반짜리 해 끌자 카메라 좀 이 머리가 말해주는 이 해 끌자 매니큐는 베리큐 그리고 나의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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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발을 안 하지 이러고 있는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거야 아까 올리라 그랬는데 나도 골라야 되는거야 아 고르라는 골라요 주님 뭐가 좋아요 나 뭐할까 아 근데 그런걸 왜하는거야 첫번째 번째로는 무엇을 도와줄게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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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인된 손톱깎기를 꺼내주셨어요 손톱 가는거 하나 처음 해봐 아 진짜? 조금 뭔가 마음이 그런게 이 분 손톱이 그렇게 깔순거죠 오케이 뭔가 달랐어 손톱에 떼를 벗기는건가? 손톱에 피부를 걷어내주셨어요 가을같은걸로 칠샷을 자르고 있어 느낌 되게 별로다 어 맞아 잘 못하시는 분은 만나면 아프게 보여요 아 진짜? 그거 왜 잘라내는거야? 저게 잘라내도 되는 사리였구나 뭔가 내 손톱에 목줄칠한거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핸드크림이겠지? 어 뭔가 여기에 공기가 들어온 느낌이에요 여기 손톱 어디에 딱 걸릴게요 손톱 빠진거 아니야? 뭔가 슬피 괴롭힌당하는거 같죠? 괴롭힌당하는거 같죠 마크가 아까 원주 발끝을 쑤셔 넣어서 꽉 잡으시면 아파요 여기 네일아트 하셨다면서요 손톱 한 번 보여주세요 네일아트 하셨다면서요 손톱 한 번 보여주세요 아났습니다 저희도 바다로 갑니다 6개월만에 처음으로 저희도 바닷가에 계약되고 진정한 지옥을 맛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오 이 여유가 80페소야 내 머리를 자르는거 어때? 진짜 안팎인가? 선생님은 여행사인데 이런 데서 사 먹잖아요? 응 티켓? 네, 제가 몇 타임? 1PM 아일랜드 워터 아일랜드 워터 뭐야 이거 나 이주를 기다려야 되는지 아닌건지 확인하고 우리 여기 사이에 여기 그리고 좀 들어가서 여기 있는거 어떻게 되는거야? 윤석회 루나팍 필리프에 들어가면 아직 물어보진 않았는데 커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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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되는거 내가 그렇게 됐는데 다시 들고 가시더라구요 왜이렇게 야무지가 재미있어 카메라 내버리기처럼 그러니까 뭘 안들으면 안되는데 그게 신기하다 하하하하 아 그거 보고 하하하하 우리 4명을 다 신경쓰올거에요 맞아요 근데 더 웃긴거는 일단 터미널필을 또 내야되요 티켓 티켓 다시 터미널필을 내버려 내가 한번 가서 찾아보고 올게 내가 한번 가서 찾아보고 올게 내가 가서 찾아보고 올게 내가 가서 찾아보고 올게 넌 쟤야 이게 쟤야 필립 세 빌려버리면 안된다 필립아 엄마 우리 팀을 위한 티켓팅을 마쳤구요 여럿이 되니까 제가 할 일이 좀 더 많아지네요 일은 나눠지지 않는거 같아요 네 이거 최고 이거 최고 사울크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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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오케 이거또 25 25 5 사울크림맛 사울치즈야 치즈겠지 차들에 사나주는 것만 먹으니까 너무 귀엽게 하하 지금 공동이 쾰를 못 따라가는 거 같아 어허하 그러니까 thank you let's go 여권 나오는 곳이다 해피 뉴이이어구나 자리를 차여서 앉아야되는거? 자 안전하게 다니엘에서 뵙겠습니다 아니 맨날 DG시에 있다가 확실히 여기 오니까 동남아 온 것 같아 한국하고 다른 게 없었어 맨날 똑같이 도심에 있었으니까 동남아에 왔다고 무조건 다시 추가가 아닌 것 같아요 드릴거야 아아 돈 냈어? 그냥 돈을 해볼까요? 제가 변화할게 여기 해외에서 택시를 해볼까요? 택시를 해볼까요? 아 진짜요? 나 50 있어 100초? 100만원 아마 100만원으로 할래 그리고 나중에 구매할까? 아, 말하자면 500만원으로 해서 또 나눠야해요 아니요. 아, 아, they said no share. They give you 200 and later we can get it. Okay, I'll give you later,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Do you have so many luggage? I'll bring them insid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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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et's go. AirBnB 정보가 이상했거든. 긴장을 늦추면 안 돼. 저희가 이 여행이 급하게 결정된 거라서 다섯 명이 먹을 수 있는 숙소를 구하느라고 좀 걱정 많지 않았어요. 와, 2층짜리 집이었어. 어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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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야? 어머. 너무 좋다. 너무 많다. 스윈배드는 없네. 저기로 가면 바다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른 필리핀에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녹을 해봤는데 막덩이가 놀이서 있고 근데 엄마들은 없어 다 헬퍼들 아 안돼 그 메이들을 네니라 그래요? 네니도 있고 템퍼도 있고 우리는 이제 올어라운드 흘림이 다 주면서 집안일도 하면서 플러스 이제 기사까지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기사를 아예 지금 평소시킨사람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기다릴 때 내면둔 출퇴근을 시킬거 여기도 그거네 건물내에 있는 여기가 아니라 쩐다 아파트상가 앞에 있는 네넨치킨 같은 곳인거야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나눠 먹어야 돼 왜? 여기서 혼자 먹어? 알았어 이게 불날로 불날로? 한국 갈비탕이랑 맛이 똑같아 엄마 나 옥수수 2개 줘 아니 하나만 먹어 와 시식 와 시식 와 시식 맛있어? 떼어먹는게 아니라 갈아먹는구나 응 옥수수가 더 맛있어? 밥이 더 맛있어? 옥수수 공기가 더 맛있어? 옥수수 옥수보다 뭐가 더 맛있어? 콜라보다 와 시식 이럴 옥수수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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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는 자리에서에요? 응 자리 내가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여기서 하고 나 집중하게 대학해드렸어 자리에 테이블에 타고 나 저랑 결혼할까 정국이 담고 그 고민하고 있냐고? 메디 물러오자 메디가 놓고 상자되면 해서 메디... 메디야 소피 이모야 메디야 소피 근데 어떡하냐 이모는 근데 삼촌이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너 삼촌 삼촌 이길 수 있어? 어 이길 수 있어? 대박